흡수율 업! 이상 부담 다운 리브온 랩 리포존 비타민C 리뷰 흡수율 끝판원이라고 불리는 리포존 영양제는 영양제 성분을 인지질로 코팅해 구형태로 담아 위산과 담즙산, 온도로부터 영양제 성분을 보호해서 일반 영양제에 비해 영양 성분이 체내에 빠르게 분포하여 흡수된다고 합니다. 리브온 랩 비타민C는 액상 타입으로 그냥 먹어도 되지만 특유의 맛이 있어 물 한 컵에 짜서 한 번에 마시는 것이 섭취하기 편합니다. 주의할 점은 뜨거운 음료에 넣거나 익서기를 사용하면 리포존 구조가 파괴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패킷당 1000mg의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고 하루 1에서 2회 한 패킷을 섭취하는 제품입니다. 비타민C는 특히 체내에 흡수되기 전에 체외로 빠져나가기 쉬운 영양 성분인데요. 비타민C를 리포존 형태로 만들어 흡수는 극대화하고 비타민C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속수림은 낮춘 제품입니다. 비타민C는 가장 기본적인 항산화 성분으로 면역체계와 전반적인 건강관리는 물론 주름 감소, 피부 탄력 증가에도 도움을 줍니다. 리브온 랩 리포스페릭 비타민C 리뷰 끝! 리브온 랩 리포스페 Glenn 리브온 랩 리포스페 리브온 랩 랩 무릎 랩 리브온 랩